그럼 이제 출발해볼께요 각자 원하는 탱크를 한씩 타주세요 어 대포금지 아이아이 저희끼리 싸우면 안돼요 싸워 어어 우리팀으로 몰아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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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내 밀어내 기랄림 탈락 그리고 PC님 탈락 갑시다 지금 한번 더 죽었어요 안돼 저거 날아가세요 누구야 우리팀 아니죠 가자아 바이클로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차 지금 저희팀이 3명 4명 적 기지에 들어와있구요 하보님 밀어붙이면은 순식간에 날릴 수 있어요 그죠? 날아가세요 나이스샷 이쪽으로와서 뭐야 저거 살아있어 이 사람 누구야 아 이 왜 저절로 움직이냐 얘 사람 많다는데 가자아 나이스샷 이겼어요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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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샷 갑시다 출발트 필명자들이요 제가 혼자가서 다 잡아드릴께요 준비하시고 아이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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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제작 여러분들 빨리 끝내기 대포할까요? 대포? 출발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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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이팅! 29,000달러 게이들 변신레이스 바다로 가는 길 준비하시고 아 패드 써야지 패드 오케이 가자아 제가 지금 패드 잡았어요 출발 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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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선트 안돼 살아살려 파본이 이러다가 다 죽는거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쪽 근데 세상에서 만나니까 정말 좋은거 같아요 샘트님 심판할 성공하는 법 가장 중요한것은요 좋은 키보드를 만나는것입니다 안돼 안돼 바이프레스님 저한테 왜그러세요 그 뭐였지 퍼시픽 깬 느낌인데 아이 깜짝이야 아이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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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인성게임 인성게임 뭐 나오는거지 APC 나왔죠 아 이때는 키보드라야돼 발사 어 대포가 안나가는데 저는 왜 대포가 안사지죠 앗 따가 앗 따가 앗 따가 앗 따가 안돼 1등한 사람 기랄림 아니 어떻게 이런 난리통 속에서 1등을 하셨지 타이어페리코어 습격 어 설마 또 50%? 아 50% 안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더 물어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돈은 크고 차량을 사는데 쓰도록 할게요 아이고 안주셔도 되는데 헬로 내 범위야 임마 어 내가 언제오든 날치 몰아가지마 임마 어디로 가야되죠 아 때리고싶지만 참아야돼 무서워 무서워 여기저 안돼 세트 카메라가 자 일단은 패드로 조준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자동조준이 있다고 해서 오 에이맥? 에이맥 무엇? 아아아 패드 조작감이 이상해 아니 자동조준이 왜 안되는데 아 그냥 다시 키만할게요 헤드라인 나이스샷 이게 순조롭다고 생각하면 안돼 그러면 일을 다 망친다고 아아 헤드라인 기저게임 세팅님 보급품 투하요 미니건을 원하십니까? 어 뭐야 지원조직? 미니건? 아니 미니건이 나온다고 여기서? 세팅님 우리 아군입니다 아 피 안달죠 우리팀은 엘루비오 이제 진짜 제가 잡을때가 왔어요 얜가 이게 적팀이죠 미니건 발사 미니건 발사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여기까지 모십니다 339만달러 공격전술로 성공하신 세트롤에게 경의를 손들고 도망간다 자세히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